오늘은 포켓몬 카드 쏘드앤실드 확장팩 11탄 로스트어비스 한일전 배틀뽑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판과 일본판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까보겠습니다 한글판 먼저 갑니다 큐어링 데로트 홀로카드 떴습니다 트레이너스 서포트 카드 떴네요 트레이너스 서포트 카드 같은 경우는 뭐가 떠야 되죠 아기씨가 떠야 됩니다 갑니다 아! 수철이 떴네요 아쉽네요 수철 트레이너스 서포트 슈어파레어 이렇게 되면은 일판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글판이 슈퍼레어 두장 나오지 않는 이상 일판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왕 이래 된거 일판에서 기라티나 특이를 나오길 바랍니다 터로트 홀로카드 터로트 홀로카드 떴습니다 푸테라 V 스타 터로트 홀로카드 템습니다 터로트 홀로카드 brewer 드래퍼 툴로 카드 떴습니다 로터 무브 떴습니다 홀로 카드 떴네요 블리자 퍼서 홀로 카드 으구지 블리자 퍼서 홀로 카드 아 메탄구 큐어링 떴습니다 투테라 브이 악비아르 홀로 카드 악비아르 홀로 카드 퍼플론 드래 런치 큐레무 브이 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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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퍼서 홀로 카드 레이스 퍼서 홀로 카드 마폭시 브이 입새콰 거북소 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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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ker 됐습니다. V-Star 떴네요. 드레피온 V-Star 네오라이트 떴습니다. V-Star 떴습니다. 기라티나 가자 아 푸테라 V-Star 네오 폴리곤 제트 떴습니다. 큐레무 V- 떴습니다. 푸테라 V- 떴습니다. 오 이것은 악비아르 홀로 카야돼 악비아르 꽝 다탱구 온로카드 네오라이트 떴습니다. 홀로카드 드레펄트 홀로카드 헤롬이 자 1판 SR 나올 때 됐는데요 깜깜이 홀로카드 홀로카드네요 거북손 데스 홀로카드 V-Star 떴습니다. 기라티나 나오나요 아니네요. 드레피온 V-Star 자 1판 이제 큰거 남았습니다. 큰거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떴습니다. 레이스 포스 레이스 포스입니다. 홀로카드 한글판은 거의 망한 것 같네요 1판에서 기대를 해봅니다. 오 이것은 SR 이네요 기라티나 나오나요 푸테라 V입니다. SR 카드 핵망이네요 한글판 1판 모두 핵망했습니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한일전 이었습니다 메타그로스 홀로카드 쾅 떴습니다 마폭시 브이 끝 끝 행방 아 아 끝 끝 끝 끝 끝 끝